세균 모양이 이상해. 백혈구가 돌아다니다가 아저씨, 아저씨 잠깐만 일어나 봐봐요. 누워 있었나 보지? 일어나 봐봐요. 아저씨 신분증 좀 한번 봅시다 그러는 거야. 근데 글쎄 얘 신분증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. 그럼 이거랑 이거랑 모양이 안 맞지? 그럼 이 백혈구가 어? 이 새끼 봐라? 이거 항원이네? 제거해 버린다고. 알겠어요?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.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나의 세포야. 아저씨 혹시 여기 뭐하고 계세요? 혹시 우리 세포 맞아요? 한번 신분증 좀 봅시다. 그러면 얘가 이걸 이렇게 노출해 줘요. 이렇게. 근데 얘가 이걸 검사해 봤을 때 이빨에 딱 들어맞어. 아 우리 세포 맞네요. 수고하세요. 그러고 돌아간다고. 얘만 죽이는 거야. 이해가 되겠어?